2019년 칠월 엄마의 생신날 나는 엄마와 함께 유럽으로 떠났다 내가 사랑하는 유럽을 엄마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깊은 잠이 든 나와 달리 엄마는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못 주무셨다 프랑크프루트 공항에 내려 패키지 팀원들을 만났다 숙소로 가는 길 조금씩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음날 본격적인 투어의 시작 유럽이 폭염으로 앓고 있다는 뉴스가 무색할 만큼 춥고 흐린 날이었다 결국 또 비가 내린다 이번 여행의 첫 도시 하이수타트에 도착했다 다른 팀원들이 선택 건강을 가한 사이 엄마와 나는 자유시간을 가졌다 잠시 비도 피할 겸 느긋하게 수다를 떨러 4년 전 명지와 함께 갔던 카페에 다시 왔다 엄마는 이곳에서 마신 캐모마일 티를 아주 좋아하셨다 엄마에게 맑은 날의 헐슈타트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다 모차르트의 외곽집에 있는 길게니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길 눈에 들어오는 초록빛 풍경이 참 아름답다 다행히 조금씩 햇빛도 나기 시작한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길게는 예상외로 매우 예뻤다 점심 식사 후 엄마와 동네 산책하기 엄마 손 한번 흔들어줘요 근데 네 얼굴이 흐릿하게 흐릿하게 보이니 벌레? 여기서? 그냥 찍어 엄마 살짝 누르면 날 잡아 엄마는 딸을 위해 열심히 셔터를 눌렀는데 동영상 버튼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귀여운 실수 덕분에 오히려 생동감 있는 그날의 모습이 담겼다 잔잔한 호수가 잘 어울리는 평화로운 동네다 동네 안쪽으로 걸어가니 선착장도 보인다 선택관광을 안 했을 때 얻는 여유가 오히려 마음에 든다 패키지라서 가능한 1일 3도시 짤츠부르크에 왔다 하지만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도시를 짧은 시간 안에 훑고 지나가야 한다 지난번 겨울에 왔을 땐 회색 비치던 미라벨 정원이 알록달록 색칠되어 있다 자유행이 익숙한 나에겐 정신없이 바쁜 첫날이 지나간다 둘째날 노란벨크 수도관을 지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도착했다 잘 시간 동안 벨베데를 궁전에 갔다가 발이 아픈 엄마를 위해 카페로 갔다 다음날 관광객이 붐비기 전 아주 이른 시간에 심부름 궁전에 갔다 선택관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이 벤츠에 누워 낮잠을 잤다 엄마도 낮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행여나 내 얼굴이 탈까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이동버스에 타자마자 고라 떨어졌는데 갑자기 슬로버키아라고 했나 또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이번엔 헝가리다 1일 3개국 패키지 여행은 대단하다 부담항공에 도착하니 세상이 분홍색으로 물드는 중이다 겨울에 왔을 땐 보지 못했던 여름에 새빨간 석양빛이 좋다 어부의 요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다페스트의 여름밤을 즐기는 중이다 우리를 반겨주는 듯 아주 동그랗고 예쁜 핑크무늬 떴다 겔레르트 언덕에서 긴 하루를 마무리한다 부다페스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꽤 긴 시간을 달려 체코로 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마을 텔츠 알록달록 귀여운 건물들 덕분에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것 같다 굴리츠키 연못에 비친 텔츠선까지 왠지 낭만적이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여행 후 텔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다 다음 도시는 빨간 지붕이 인상적인 체코 크롬로프 워낙 유명한 곳이니 포토스파 한 망토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적의 침입을 먹던 곰은 상징처럼 남아있다 꽤 긴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흘루보카성 아침부터 계속 걸어 힘든 엄마와 속도를 맞춰 천천히 걸었다 단정하게 이발한 야외 정원과 온실 덕분인지 꽃내음이 좋다 아쉽게도 시간이 늦어 내불장은 불가 저녁 식사를 하러 온 중국집 앞 귀여운 고양이가 반겨준다 다음날 펠젠이라는 도시에 왔다 폴란드가 생각나는 동유럽인 집들이 둘러싼 광장에는 세찬 물줄기가 흐르는 거대한 금빛 분수대가 있다 다음 도시는 내가 좋아하는 트라아다 여기가 그 유명한 까르교다 까르교 까르교? 응 우리 건너가서 만나자 있지 여기 아저씨도 아직 서 계시네 브레치 밴드는 여전히 까르교 한편에 자리하고 있다 괜히 아는 사람을 만난 것 마냥 반가웠다 프라하에 처음 왔을 때 동상을 만지며 다시 프라하에 오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소원을 들어줬나보다 프라하선까지는 트램을 타고 올라갔다 트램을 타면 정말 내가 여행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트램을 타면 정말 내가 여행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모르겠어요 바리 쳐다본다 야 아리 쳐다본다 아리 쳐다본다 야 뱁 뱁 딸 잼 저 처음에는 뱁 동 뱁 음반 너무 너무 잘 옥 다른 옥 바칠러프 광장 끝자락에 위치한 쇼핑몰에 올라가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라하의 비밀장소다. 판다와 북극곰이 춤을 추는 광장에 모여 다같이 까랄교의 야경을 보러 간다. 급하게 안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엄마, 다리 조심해, 다리.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 모였다. 날씨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원하는 장면이 파란다. 이 일은 지지대가 외부에 올라갑니다. 법산 시장에 모여 태안한 관제에서 여권을 보기 위해 단일한 지지대가 외부에 올라가다. 후회적 전원을 보려고 하다. 아름다운 프라하의 밤이 전입니다.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던 말들도 집에 갈 시간 한 번 더 프라하의 밤을 눈에 담아본다. 우렁찬 북소리에 돌아보니 갑자기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아!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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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는데? 귀여워 애기 허레이드가 끝나고 기념품을 살 겸 하벨 시장을 구경했다 드레스단의 나라인은 날씨는 무척 더웠다 브릴의 테라스는 햇빛을 직격으로 받아 눈을 뜨기조차 힘들다 동독이 이렇게 더우면 우리나라 얼마나 더울까 열을 식히러 빙수단 안으로 뛰어들고 싶었다 아 멋있게 보인다 거기 응 그렇게 보니까 기사님이 길을 잘못 뜬 것 때문에 매장에 없던 체크 포인트 찰리에 왔다 저 아저씨 추운 겨울날 명주와 케밥 하나 먹겠다고 걸어다녔던 뒤를 다시 걸으니 감회가 새롭다 점생의 상처가 여실이 드러나는 카이자 빌레눔 교회의 신건물은 내부가 독특하다 파란색 빛이 왠지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든다 꼭 와보고 싶었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안으로 들어갈수록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을 답답함과 무서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브라운덴브로크 문을 지나니 음악소리가 들려온다 브라운덴브로크 문을 지나니 음악소리가 들려온다 음 음 음악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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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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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에 지쳐 공원으로 왔다 음악소가 음악소가 음악 샤랄루텐부르크 상에도 갔지만 너무 더워서 그냥 버스 안에서 구경하기로 했다. 날씨가 선선하고 하늘이 파란 게 꼭 가을 같다. 아기자기한 루텐부르크는 입구부터 이미 내 스타일이다. 아기자기한 루텐부르크는 우유입니다. 365일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는 캐테 볼파르테 하나만으로 루텐브루크를 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의 마지막 숙소는 넓은 들판이 보이는 바트 메르켄 타임 엄마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 패키지에서 만난 언니들과 별을 보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비르츠브루크에 들렸다 작은 도시들을 보다 프랑커포트 를 보니 여기는 너무 대도시다 작은 도시들을 보다 프랑커포트를 보니 여기는 너무 대도시다 오늘의 주식회의 부담스라 주식회의 마지막 장소 오다의 여름방학 일기 끝